그럼 박수 부탁드릴게요. 윤수님 사장님 나오세요.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스폰서님은 한성희 사장님이시고요. 저는 대전에서 사업하고 있는 윤수님입니다. 이 코로나 덕분에 미국에 계신 사장님들을 이렇게 줌 미팅으로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강의 전에 제가 뉴스킨을 만난 스토리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헤어디자인으로 오랫동안 경력을 쌓으며 미용하시는 분들의 어쩌면 로망이라고 할 수 있는 유명 브랜드샵에서 고행 연봉의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며 무언가 답답함을 느끼면서 조금 더 자유를 찾기 위해 내가 주인이 되는 매장을 임대해서 자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인상되는 임대료에 지쳐서 영원한 내 매장을 갖고 싶은 욕망이 생겼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은 현실로 이루어졌고 평생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착각 속에서 건강을 잃어가며 시간과 돈을 맞바꾸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꿈에 그리던 제 미용실은 건강은 물론 조금 남아있던 자유마저 송두리째 빼앗아갔습니다. 이렇게 평생 노동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고대희 사장님 말씀처럼 20세기의 개미, 그 개미로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고객님이시자 스폰서인 한성희 사장님께서는 2018년도에 미국 컨벤션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한미혜 사장님께서는 팀미팅에 참석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시면서 정말 얼떨결에 서울 미팅을 팀미팅을 참석한다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해야 했고 결국 제가 지금까지 지고 다녔던 물통을 내려놓고 시스템을 만들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장사가 아닌 사업가로 새로운 선택을 하고 리더 미팅에서 정직과 올바름에 대한 배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뉴스킨을 통해서 앞으로 5년 후를 생각하며 멋진 사업가가 되는 상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며 성공할 수 있는 보물 지도를 아주 자세히 알려주시는 고대의 사장님과 스폰서님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전문 분야였던 헤어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두피나 모발에 고민 있으신 분들이 부쩍 많이 늘어났죠. 그 중에서 가장 큰 고민은 탈모라고 생각합니다. 이 탈모를 하게 하기 위해서 피부과나 탈모관리 전문점, 헤어십 등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홈케어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 경험으로 봤을 때 두피관리는 비싼 시술비용은 물론 투자한 시간에 비해 큰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당 떨어져. 지금 밥이고 먹고 난 눕고 싶어 지금. 그러나 에이지락 뉴트리얼 시스템은 즉각적인 효과가 뛰어나고 셀프케어로 쉽고 간단하게 관리를 할 수 있어 홈이코노미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노화된 두피와 모발을 아주 젊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에이지락 뉴트리얼 시스템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지락 뉴트리얼 시스템에는 스칼프와 헤어 샴푸, 컨디셔너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분 만에 볼륨에 자신감을 주는 아주 즉각적인 제품입니다. 이 제품들은 두피와 모발을 재생시켜주는 리즈브네이팅 시스템으로 끊김없이 건강하고 탄탄한 머릿결을 만들어줍니다. 제품의 특징으로는 힘이 없고 푸석한 모발에 영양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유효한 외부 환경으로부터 모발을 보호해주고 깊은 보습감으로 메마른 모발을 케어를 해줍니다. 보습이 많이 되기 때문에 모발이 느려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볍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에이지락 뉴트리얼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헤어 세럼입니다. 5분 만에 두피에 자신감을 주는 혁신적인 제품이고요. 빛질만으로도 바로 느껴지고 갈바닉 미세 전류와 함께 사용했을 때 가장 큰 시너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럼의 특징으로는 점점 힘을 잃어가는 모발에 파워 충전을 해주기 때문에 뿌리부터 건강한 자신감을 주고 외부 유효 요소로부터 모발과 두피를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풍성하고 탄력 있는 모발은 내가 원하는 대로 스타일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갈바닉 미세 전류와 함께 했을 때 가장 큰 시너지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스칼프 컨덕터는 끝이 둥근 팁으로 되어 있어 굉장히 면적이 넓어져 있습니다. 그 전에 기존에 저희가 스칼프 컨덕터는 끄집 뾰족해서 좀 불편한 점이 많았죠. 리뉴얼된 컨덕터는 우리가 사용하기 쉽도록 이렇게 면적이 넓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트먼트 효과를 훨씬 더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이 약간 이렇게 앞으로 휘어져 있기 때문에 집에서 홈케어 할 때 가장 쉽게 할 수 있도록 인체공학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뉴트리얼 성분을 알아보겠는데요. 이 에이지랑 뉴트리얼 성분 전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부터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뉴스키만의 독점 브랜드죠. 에이지락 블렌드와 스칼프 앤 헤어 러빙 블렌드 그리고 피부 항산화 성분은 스칼프 헤어세럼과 헤어샴푸, 컨디셔너 이 세 가지에 모두 공통적으로 합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 가장 핵심적인 성분인 노화를 근본적으로 잡아주는 에이지락 블렌드와 두피와 모발이 가장 좋아하는 성분들로 가장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레더클러브와 탄력을 주는 펩타이드 그리고 프로틴 성분은 두피와 모발을 건강하고 탄탄하게 모발을 케어해 줍니다. 또 항균, 항염 작용을 하는 감초 추출물은 모근 자체를 강화시켜주고 피부 항산화 성분은 비타민 E 유도체와 판테놀이 두피와 모발을 보호해 줍니다. 다음은 헤어샴푸의 주요 성분입니다.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스칼프와 헤어 러빙 블렌드, 피부 항산화 성분이 합류되어 있고요. 이 살리실릭 에시더 성분은 우리 뉴스킨 제품에도 우리 저희 뉴스킨 제품의 180도와 클리액션에 합류되어 있죠. 지용성 성분으로 모공 깊숙이 침투해서 피지를 녹여서 두피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보통 두피 전용 샴푸는 모발이 푸덕해질 수 있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 뉴트리얼 샴푸에는 바바수 오일이 합류되어 있어 부드럽고 촉촉하게 세정을 해줍니다. 다음은 헤어 컨디셔너입니다. 모이스라이즈 블렌드에 합류되어 있는 성분들인데요. 클레오파트라가 미모를 유지하기 위해 보습제로 사용했던 시어버터와 바바수 크넬 오일 그리고 글리세린 성분은 모발을 부드럽고 촉촉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모든 영양분이 모발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 BCA라는 코팅 성분이 모발 바깥을 감싸주기 때문에 유해 환경으로부터 모발을 보호해줍니다. 뉴스킨 회사에서는 신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임상을 통해서 기능 입증을 하죠. 에이지락 뉴트리얼 시스템도 역시 임상 테스트를 했습니다. 먼저 인조모 테스트를 했는데요. 인조모 테스트는 변색이나 모발 파손 정도를 비교한 결과인데요. 테스트 결과 컬러 지속력과 연로부터 모발을 보호하고 모발 손상이 감소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빗질만 해도 알 수 있는 변화로 실제로 30세에서 70세 남녀 52명을 대상으로 에이지락 갈바닉 디바이스와 에이지락 뉴트리얼 헤어세름을 하루에 두 번 그리고 에이지락 뉴트리얼 헤어샴푸와 컨디션을 하루 1, 2회, 6개월 사용했을 때 2개월 후에는 30% 이상이 감소가 되었고요. 6개월 후에는 70% 이상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실험 방법은 큰 사이즈의 쿠션감 있는 브러쉬로 모근서부터 모발을 1초에 이룩시 10초간 빗어내렸을 때 브러쉬에 걸린 모발을 제거해서 손상되거나 끊긴 모발과 정상 모발을 분리해서 모발 수를 체크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사용 후 6개월 만에 손상이나 끊긴 모발이 약 72%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사용한 사용자인지 평가를 했는데요. 모발 건강과 부드러운 풍성함, 윤기 등에서 80% 이상이 개선되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제품을 잘 사용해야겠죠. 사용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샴푸와 컨디셔너를 깨끗하게 하시고 타올 드라이를 하고 내가 원하는 부위에 스칼프 앤 헤어세름을 도포를 해줍니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흡수시켜주시면 되고요. 저녁에는 샴푸와 컨디셔너를 아침처럼 동일하게 하시고 스칼프를 조금 더 꼼꼼하게 뿌려주시고 이 갈바닉 디바이스에 스칼프 컨덕터를 장착하시고 5번을 세팅해서 2분 동안 흡수시켜주시면 하루에 2번 습관으로 금강한 두피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두피가 지성이나 지루성인 두피는 샴푸하실 때 1분에서 3분 정도 자연 방치를 하시면 좀 더 좋은 훌륭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품들을 어떤 분들에게 전해드리면 좋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 생각에는 두피와 모발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할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이지랑 뉴트리얼 시스템을 사용하셔서 누구나 건강한 자신감을 찾으시고 가장 아름다운 나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 갈바닉 디바이스는